우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잖아. 정말 맛있겠다. 어느 숲속 작은 집에 헨젤과 그레텔이 아버지와 새엄마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는 몹시 흉년이 들어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휴, 배고파. 아빠, 먹을 게 이거밖에 없나요? 미안하구나, 얘들아. 내일은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오마. 먹을 걸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휴, 앞으로 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간 다음 아이들만 남겨놓고 돌아옵시다. 아니,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식구 모두 굶어죽게 생겼다고요. 알았죠? 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새엄마의 말을 우연히 엿들은 헨젤은 깜짝 놀랐어요. 헨젤은 동생 그레텔한테 부모님이 한 말을 전해주었지요. 오빠, 우린 이제 어쩌면 좋아? 그때 헨젤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얀 자갈들을 발견했어요. 자갈들은 달빛을 받아서 은하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걱정만 그레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자갈들을 주워모아 호주머니에 가득 넣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새엄마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주고 숲으로 데려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헨젤은 자꾸만 집 쪽을 돌아다 봤어요. 헨젤! 어서 오지 않고 뭘 꾸몰다니! 제 흰 고양이가 지붕 위에 앉아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해요. 이런 바보! 그건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 위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잖니! 사실 헨젤은 자갈을 몰래 기류에 떨어뜨리나라 자꾸만 뒤를 돌아본 것이었어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아버지는 나무를 모아 모닥불을 피웠어요. 엄마와 난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거라. 어서 가요, 여보! 아버지와 새엄마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숲으로 사라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을 먹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을 쬐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잠을 깼을 땐 이미 해가 지고 날이 깜깜해졌어요. 오빠, 엄마, 아빠가 왜 안 오시지?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레텔, 저 자갈들을 봐. 저걸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달이 뜨자 자갈이 달빛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자갈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 우리 집이다! 어서 가자, 그레텔! 새엄마는 아이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고 문을 열어주었죠. 며칠 후,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가 또 자기들을 버리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헨젤은 자갈을 주우러 나가려고 했지만 방문이 잠겨 꼼짝도 못했어요. 이번엔 새엄마가 문을 잠가버린 것이죠. 어? 문이 잠겨 있네? 자갈을 주워야 하는데 큰일 났다! 오빠, 우린 어떡해?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새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헨젤은 자꾸 집 쪽을 돌아보았어요. 헨젤! 어서 오지 않고 뭘 꾸몰대니? 제 비둘기가 지붕 위에서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해요! 이런 바보!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 위에서 빛나는 아침 회전니! 사실 헨젤은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내어서 길에 던진 거였어요. 아버지와 새엄마는 다시 깊은 숲속에 헨젤과 그레텔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골 옆에서 잠이 들었죠. 잠에서 깨보니 벌써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빵 조각이 안 보여!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헨젤이 떨어뜨린 빵 조각들은 새들이 모두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은 끝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 숲을 헤매다닌 헨젤과 그레텔은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깊은 곳에서 집을 발견했어요. 오빠, 저기 집이 있어! 어? 어서 가보자! 먹을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집은 온통 빵과 과자로 만들어진 과자의 집이었어요. 지붕은 빵이고, 벽은 사탕이고, 창문은 과자였답니다. 우와! 맛있겠다! 그레텔, 이 창문 좀 뜯어먹어봐! 달콤한 과자야!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집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빠는 오물오물, 사탕은 오도덕오도덕 씹어먹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험상굳게 생긴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가 내 집을 먹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빵과 사탕을 떨어뜨렸어요. 옳아! 예쁜 꼬마들이구나! 얘들아,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지 않겠니?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과자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할멈이었어요. 마귀할멈은 눈은 잘 안 보였지만 냄새를 잘 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냄새로 알아차렸답니다. 일어나! 이 개으름뱅이! 네 오빠에게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마귀할멈은 헨젤을 먼저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헨젤을 세 장에 가둬두고 포동포동 살이 찌도록 기름진 음식을 먹였답니다. 대신 그레텔은 일만 시켰어요. 며칠 후, 마귀할멈은 헨젤에게 말했어요. 자, 손을 내밀어봐라. 살이 쪘나 안 쪘나 만져보자. 헨젤은 팔 대신 먹다 남긴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눈이 어두운 마귀할멈은 그것이 헨젤의 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말락갱이잖아! 그렇게 먹였는데도 살이 안 찌다니! 그 뒤로 언제나 헨젤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눈이 나쁜 마귀할멈은 항상 속아 넘어갔지요. 마귀할멈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헨젤을 요리하기 위해 그레텔에게 가마에 불을 지피라고 했어요. 할멈의 마음을 알아챈 그레텔은 마귀할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할멈은 빵 가마 속에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그때 그레텔이 할멈을 힘껏 가마 속에 밀어넣고는 가마 문을 닫아버렸죠. 마귀할멈이 불에 타 죽자 그레텔은 세 장을 열어 헨젤을 구해 주었어요. 오빠! 마귀할멈은 가마 속에서 죽었어! 고마워, 그레텔!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마귀할멈의 집에는 많은 보석과 진주가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에 보석들을 가득 챙겨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아빠! 어, 얘들아! 너희들 무사했구나!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용서를 빌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엄마는 이미 병으로 죽고 없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할멈의 집에서 가져온 보석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귀할멈이 죽은 다음 과자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자의 집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